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관련해서 추가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영상 유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황 씨의 다른 휴대폰과 노트북을 추가로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또 다른 영상 유출 피해자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직접 피해자를 확인해 먼저 연락했다며 최근 피해자들을 조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까지 조사한 건데 추가 피해자는 심지어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영상 유출 피해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황 씨가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추가 불법 촬영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 변호인 측은 포렌식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라며 다른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황의조 선수에 대한 출전 금지 등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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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